어? 아니? 자기가 자기를 차로 치웠어 그게 왜? 간다! 밀베고? 렛츠고! 아이 감사합니다 밀베우승호원님 감사합니다 한번 밀베우승 한번 해봅시다 1인칭으로 밀베우는건 또 처음이네 한명 두명 세명 네명 다섯 아니 이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우 철타 왜 이렇게 많이요? 철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렌 바하님 어? 옥상에 무기가 없다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뽀브 너무 땡겨져있다 미친놈 졸라스러워 남자니까 짝 먹고 가줘 여자 할께요 이번만큼 여자 할께요 나 여자야 여자라고 밀베 졸업했다 밀베 조기졸업했다 밀베 조기졸업했다 조기졸업했다고 전력적 쿠키드가 쫄아서 튄거 아니에요 아 쫄아서 튄거 아니에요 아 근데 솔직히 나올 수 밖에 없는게 옥상에 무기 먹고 내 건물 밑에는 한명 먼저 들어갔잖아 토끼를 수 밖에 없었어 너무 무서웠어요 쓰담쓰담 해줘 나 무서워 어우 이씨 뛰어내리는데 스컷을 그걸 맞추네 또 머리를 쓰담쓰담 아이 감사합니다 층땅님 어 차기장 봐 돌았어 강해져서 돌아가죠 강해져서 들어가라고요? 아 돌아가라고요? 아 예 들어가라는 줄 알았어 강해져서 다시 밀베러 들어가라는 줄 알았어 통고기 다리 통고기 다리 할게요 왼쪽에서 통고기 다리하면 장사 좀 될 것 같아 중요한건 AR이 없어져 최소한 슴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1인칭 통단은 잡기가 힘들어 1인칭 통단은 잡기가 힘들어 1인칭 통단은 잡기가 힘들어 1인칭 통단은 잡기 1인칭은 역시 맥크리줄 1인칭은 역시 맥크리줄 뚜껑 없어 너무 불안한데 미니 에이키 생겼어 이 건물 문 뒤에 있는거 좀 안 먹어주면 안돼요 이것때문에 문 열다가 막 갑바 바꾸고 지랄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구 허구팔모그네이스 오 멀미나 오 멀미나 오 멀미나 오 멀미나 오 멀미나 오 멀미 오 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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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기가 자기를 차로 치웠어 오 멀미나 오 멀미나 오 멀미나 오 멀미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오 멀미나 오 멀미나 오 멀미나 하 나 Wave 하 사랑 사랑 psTI 이상 여 가카 고급 먹었다는건 카카도 먹혔을거에요 올라가자 산위로 나는 등산가다 어차피 탄도 많아 너무 무서워 지나가는걸 쐈는데 이리로 오네 어 뒤졌네 뒤진걸 먹으러 가겠지 뒤졌어 못찾았네 상자를 아직 못찾았네 바보 아니야 타이어 먼저 터뜨려야겠다 300이야 400이야 400정도 될거 같은데 400정도 400에서 500정도 얘가 상자 먹으러 내렸을때 상자 아예 못찾고 가는거 같은데 가네 내렸을때 타이어 딱 터트리고 잡으면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등산하는데 얘 UAG로 등산하는데 공격 어우 에임 부들부들 보들보들하다 공격 사람이 말이야 손좀 떨 수 있고 그렇지 안 돼 응? 사람은 말이야 손좀 마 떨 수도 있고 마 응? 그럴 수도 있지 응? 안 맞고 잡았으면 됐지 뭐 안 돼 차도 밑에 대놓고 와가지고 차도 밑에 대놓고 와가지고 차도 밑에 대놓고 와가지고 밟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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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lled 어디보니? 맛있쩡 드링크있쩡? 쓰나서 옮기겠꿀 와야된다 얘들 스나하플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구나 나 시체인줄 알았어 맞아도 안 움직일래 근데 무기 바꾸는게 보여가지고 그냥 계속 쐈어 차 필요없겠는데 차 그냥 버려도 되겠다 잠깐만 저 타이어 좀 터뜨려줘 오케이 아.. 자기장원에 바로 앞에 가고파요? 바로 앞에 가고파요? 카우파란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카우파란 제가 아닌거 같은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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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파리 카카오파리 어디서 쌌냐? 카카오파리 안보여 쟤는 날반데 나는 상대를 못봤어 카카오파리 오이.. 찌비찌 카카오파리 오! 카카오파리 참치 카카오 카카오 푸움 카카오 카카오 고춧가루 여기 안전봉이 아니네 저거 있다 호우! 아 예! 호우! 호우!